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여러가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또 공급에 대한 그 대안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수요에 대한 그 진작 뭐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들은 좀 소외를 받는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도 한때 주택 공급의 대안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의 모델인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참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특히나 재건축을 해야 될지 또 재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사업지들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그 고민들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좀 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분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얘기들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1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1기 신도시의 내용들이 좀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계획특별법을 좀 발의를 하면서 이게 좀 개발에 대한 확장성도 키우고 어떤 개발에 대한 그 방식들도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선도직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그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뭐 법안에도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번 국회에 관련된 그 통관 법안을 보면은 리모델링이 좀 쏙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빠진 생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1기 신도시 특별법 처음에 나올 때 그 대책에는 리모델링 관련된 활성화 방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 이번 달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내용에는 사실 재건축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들은 충분히 담겨 있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가 다 1기 신도시 5군데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1기 신도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 개발하고 20년 지났는데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기 신도시 정도만 이제 한정해서 보면은 용적률이 거의 20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노후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그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거주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들이 좀 밀집해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그 주택들의 일초침해 문제도 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용적률을 좀 한없이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기존 대책에 보면은 리모델링 이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원래는 이제 기존 세대의 15% 정도밖에 못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택법에 따르면은 이거를 이제 좀 늘려서 일반 분양 세대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게 되면 리모델링도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센티브들이 좀 있는 걸로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안이 막상 통과되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단지들이 좀 너무 소외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반발이라고 한다라면은 단지별로 어떤 반응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그 분위기들 뭐 좀 점검들이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항상 리모델링 단지에 있는 거는 이게 재건축파와 리모델링파가 나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 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럼 재건축은 완전히 다시 짓는 거잖아요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구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만들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출 수가 있고 또 사업 수익성도 이제 일반 분양 세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잖아요 리모델링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수익성도 좋아지고 또 리모델링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골초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기고 겉에만 고쳐지는 거니까 언젠간 또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 있고 리모델링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재건축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 속도를 고려했을 때 그냥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가자 라는 이제 두 파로 나뉘어서 항상 다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고 있던 곳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좀 갈등들이 또 심화가 돼서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곳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다시 재건축을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 세대가 별로 안 나와요 사업 수익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집을 고쳐 짓는데 이제 공사비는 다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재건축에 비해서 이제 고쳐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적게 드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00만 원대 공사비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공사비 감당이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뭐 송파동의 거여 1단지라든가 뭐 송파 강변 현대아파트 뭐 이런 데들도 이제 리모델링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선회를 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에서 이런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뭐 특별한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리모델링 보다는 정부 쪽에서 재건축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라고도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분양 물량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재건축의 물량들이 조금 더 양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리모델링 대비했을 때 재건축이 뭐 질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뭐 다양한 품질이나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런 개발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리모델링 사업지의 필로티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겠다라는 단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우성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자문회미리나 자문동화, 신반보, 청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민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장점과 장점이 극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거나 또 재건축으로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신다면 결국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어쨌든가 이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도 이제 내 집을 그냥 고쳐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균 사업 기간이 리모델링이 좀 획기적으로 짧다 절반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사업지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보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입주까지 그런데 이제 평균 10년도 사실은 짧죠 그래서 15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착착 잘 진행하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또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조합원들이 이제 내야 되는 비용에 좀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 세대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세대 수의 15% 정도밖에 늘려서 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20%에서 30% 사이로 완화가 될 예정이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정확한 어쨌든 간에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일반 분양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그 비용 부담이 좀 클 수가 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공사비도 상당히 비싸지만 리모델링 공사비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좀 비싸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조합원들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겠죠 반면에 또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이 많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리모델링은 내 집을 그냥 다시 고쳐 짓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봐서 규제가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용산의 한 그 뭐 그 아파트 뭐 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부담금만 추가 분담금 제외하고 재건축 부담금만 7억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추가 분담금도 요즘 6, 7억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십몇 억을 이제 해야지 내 집에 다시 이제 새 집이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이 어느 정도 될까도 되게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고쳐 짓는 비용만큼만 좀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은 사실 뭐 용산이랑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집값이 한참 이제 과열될 시기에는 거의 전국이 뭐 투기과열지구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전매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당점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들 뭐 하는 그런 지역들마다 다양한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뭐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 수요자들 또 집 이슈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이 리모델링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그 단지들이 잘 보시면은 과거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주요 입지의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정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살아온 그 삶의 반경에서 떠나지 않고 싶은 분들은 이런 리모델링 단지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몇 군데 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르엘 이촌이라는 곳이 제가 좀 추천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이곳에 위치를 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개발들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골조공사라든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한강하고 인접해 있고요 동부 이천동이라는 서울의 가장 부촌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한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릴 수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신다면 여의도가 인접해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한남동에 한남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이런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곳에 리모델링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엘 이촌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좀 준수한 그런 지역이라고도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롯데 건설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델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불리우는 루엘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여기가 지어진 지 한 5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앞에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고층 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도 재건축을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재건축을 하자 말자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2010년도까지도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현실적인 개발 방식은 역시나 리모델링이다 라고 선회를 하시면서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어떤 개발이 되고 부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단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냐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단지의 구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공된 골격을 그 활용들을 하고요 최대한 평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발코니 라든지 복도 이런 부분들은 다 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층고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높이는 그런 시설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그 뭐 평면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시설 기본 시설 비롯해 가지고 리모델링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수영장 그 다음에 사우나 스파 피트인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 거의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들어서니까 뭐 위에 도로에 뭐 주차를 하지 않을 정도로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건물 앞에 3층짜리 기존의 상가들도 있었는데 상가들도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지에 전체적으로 다 귀속이 되면서 참 그럴싸한 그런 뭐 개발들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부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리모델링 아파트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던 평수와 커뮤니티도 완벽하게 보완이 된 그런 아파트 상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을 보실 때 약간 좀 자금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르헬 이촌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르헬 이촌이라는 것이 워낙 부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단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신답극동 아파트라고 여기가 신답역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청량리 호재를 받는 아파트다 라고 볼 수 있죠 청량리가 사실 청량리역 개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신답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세대수가 좀 적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거의 리모델링으로 2주까지 마친 상태여서 사실 거의 이제 그 새 아파트 입자날이 얼마 안 남은 아파트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신답역은 뭐 굉장히 가깝고 청량리역도 걸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답십리 동에 있어요 답십리 동에 있고 용적률이 303%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3%면 좀 말도 안 되죠 재건축을 하기에는 그래서 재건축은 절대 불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로 근처에 이제 그 초등학교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품화 단지로 볼 수가 있고 세대수는 뭐 225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조금 늘어나서 29세대가 일반 분양 세대로 나와요 그러면 254세대 정도에 그렇게 큰 규모의 단지는 아니지만 좀 입지적으로 좀 뛰어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평형 구성을 보면은 19평부터 37평까지 이제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조금씩 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9평 같은 거는 24평짜리로 바뀌고요 37평이 여기 가장 큰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한 45평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조금씩 다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추가 분담금이 현재 시세가 한 5억대에서 8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를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한 5억 정도 이제 5억대의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이제 8억대의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뭐 작은 평수는 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한 2억에서 3억 5천 정도 지금 잡혀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주가 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총회를 해서 뭐 이런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많이 높아지진 않겠죠 근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공사비 이슈가 좀 있어서 좀 그 2주 후에도 좀 착공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신당극동 아파트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가격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더한 게 결국에 총 투자금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그 25평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7억 중반대 매수를 하시는 격이 되는 거고 30평대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9억대 이제 그 중후반 매수를 하시는 거라서 주변에 이게 아파트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교적 좀 소규모 단지에 속하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성계 SK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있는데 2025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 세대 수가 한 396세대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25평이 한 9억대 중반 이상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30평대가 이제 그 13억대 중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신다 극동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거의 2, 3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다 극동 아파트가 한 2, 3억 정도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아파트들 뭐 힐스테이트 청계라던가 뭐 레미안 위브 그리고 답십리 파크자이 뭐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20평대가 10억대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평대가 뭐 11억 후반에서 12억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아파트들의 연식과 뭐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뭐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다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평 증축은 옆으로 이제 늘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동은 이제 별동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는 게 29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신다 극동 아파트도 한 5평에서 6평 정도씩 이제 기존 세대들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면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은 수평이나 별동이 대부분이긴 한데 수직 증축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수직 증축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곳들이 별도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는 단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 뭐 관심들도 많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투자 시장 특히나 리모델링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용적률이 너무 낮은 곳에 아파트 투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용적률이 낮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용적률이 이제 최대 250% 정도 되는 수중에서 너무 낮다라고 하면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동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빈 공간들이 아파트마다 좀 잘 갇혀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노인정이 있다든지 놀이터가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하기 좋은 아파트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 이슈 리모델링 사업지 리모델링 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은 아래 있는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의견 또 내진말의 의견들 뭐 듬뿍 담아 가지고 집 이슈에서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경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